안녕하세요 드믹커피렛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WPM KD310 에스프레소 머신 그리고 ZD17 그라인더입니다 이제 추출 후 뒷처리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추출이 끝난 뒤에 토타필터를 제거해보면 지금 현재 보시면 약간 물기가 좀 꽤 많이 보이죠 추출을 하고 스티밍까지 한 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 물이 좀 남아있습니다 흔히들 이걸 물퍽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음 제가 제조사에 문의를 좀 해봤습니다 제조사가 아니라 수입사에 트월트레딩에 문의를 해본 결과 일단은 제가 대여해온 리뷰를 위해서 대여한 이 머신에서만 좀 이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 같구요 그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부르는 네 그 기술 담당분께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아무래도 원활하게 작동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AS를 받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리뷰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일단 리뷰를 진행을 하기로 하구요 이 물퍽현상은 제 머신에 한정되는 현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일단 닦아주구요 어느정도 닦였으면은 한번 수동 레버를 올리고 필터필터를 반만 장착해서 이렇게 올려주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 안에 위에 그 포터 그 필터 스크린에 샤워 스크린에 붙어있던 원두 찌꺼기들이 깨끗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제대로 제거를 해주구요 네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KD310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일단 트리플 서머블러 서머블러웍이 달려있다는 점은 굉장히 빠른 예열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아까 제가 실제로 재봤을 때 1분 40초 정도 매뉴얼에는 약 90초 정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예열이 가능하다는 점 어 물론 그 보일러 머신들 그 보일러와 그 다음에 열교환 머신 그러니까 열교환도 결국은 보일러에 그 어 열교환기가 따라 하나 달린거니까요 같은 보일러라고 보고 보일러 머신들이 추출이 약 그러니까 추출할 수 있는 그 예열 시간이 약 한 40분 정도 뭐 길게는 뭐 한 시간 정도 놔둬야 와다나 추출이 나온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일러 머신들 보다는 굉장히 예열이 빨간 장점은 있습니다만 어 안정적인 추출을 얻어내려면은 굉장히 전자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그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완전히 이것이 장점이다라고 예열 시간에 있어서는 장점이지만 이것이 어 안정된 추출이라는 장점이라고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 그 부분은 조금 더 긴 시간 써봐야만 이 머신의 진가가 드러날 것 같고요 어 펌프는 트윈 펌프 그래서 어 이 추출을 담당하는 펌프와 추출과 저 온수를 담당하는 펌프 하나 그 다음에 스팀을 담당하는 펌프가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스팀과 추출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풀인퓨전 기능이 있어요 풀인퓨전 기능이 있어서 미리 커피 퍽을 어 일정한 압력을 가진 물로 적셔줌으로 해서 어 이 나중에 추출수가 골고루 골고루 커피 전체에 퍼줄 수 있도록 마치 핸드드립 커피를 내릴 때 그 뭐라 그러죠 그 미리 뜸 들이기를 하잖아요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뜸 들이기를 하는데 어 어 에스프레소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리 뜸 들이기 프리인퓨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프리인퓨전을 압력을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스팀 압력을 7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프리인퓨전도 압력 4단계 조절 가능하고 스팀 압력을 1에서 7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한번 어 설정 메뉴에서 어떻게 그것을 설정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 누르면 일단 커피 추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디펄트는 92도로 되어 있구요 90 86도 부터 80 98도 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더 누르면 다시 레디로 돌아오구요 자 다음 메뉴는 스팀 압력입니다 스팀 압력을 어 1부터 7까지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 처음에 4에 맞춰서 있던 것을 7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 프리인퓨전 레이트 그러니까 프리인퓨전의 그 압력과 그 시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1부터 4까지 이렇게 전 단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구요 마지막으로 어 청소 주기를 몇 리터 물 몇 리터로 할 것이냐 50 리터를 추출한 뒤에 100 리터를 추출한 뒤에 180 리터를 추출한 뒤에 이렇게 각각으로 나눠서 청소 주기를 이렇게 어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어 KD310 머신의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음 첫 번째로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어 트리플 서머 블럭이 어 용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좀 어 알고 싶다라는 점입니다 어 홈페이지에 트웰 트레이딩의 홈페이지에 보면은 커피 스팀 추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커피와 추출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스팀과 추출 인거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하나는 무엇인지 제가 추정하기로는 어 펌프가 두 개라서 어 스팀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추출 온수 쪽으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배정되어 있는 것 같구요 다만 어 이 그 저 온수 쪽이랑 추출 쪽이랑 온도를 따로 조절한다거나 이게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되곤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좀 어느 정도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그 서머 블럭이 아까 이제 그 예열이 끝나고 나서 서머 블럭 에 그 온도가 충분히 오른 다음에 레디가 불이 켜졌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그룹헤드의 온도도 함께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룹헤드의 온도가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처음에 물론 그룹헤드에 물을 좀 풀려내줘서 그룹헤드에도 온도를 좀 올려주긴 하지만 그래도 어 그룹헤드가 완전히 이렇게 뜨거울 정도로 이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은 좀 걸리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추출할 때 이 온도 이 압력 게이지가 압력 게이지가 약 14바에서 16바까지 급격히 올라가요 어 다른 머신에서는 잘 보기 어려웠던 현상이거든요 어 일반적으로 저 빨간색 그 적정 추출 압력인 한 8바에서 12바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 머신의 경우는 물론 듀얼 바스켓을 쓴 이유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쳐도 어 온도가 압력이 14바 16바까지도 수직 상승을 합니다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더니 어 이 압력 게이지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보일러 머신에서 보일러 내 압력을 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 머신의 경우는 아무래도 서머블럭 방식이다 보니까 서머블럭을 지난 이후 물이 서머블럭을 지난 이후에 이 그룹헤드에 직접 벌리는 압력을 체크를 하다 보니 압력 게이지가 14에서 16까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구요 음 저도 저번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어 왜냐면 아무래도 저도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판별은 불가능하지만 하여간에 압력이 좀 14, 16까지 걸리는 거는 약간 걱정은 돼 보인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어 스팀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조절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써왔던 보일러 머신이나 로터리 펌프를 사용하는 머신들에 비해서는 스팀 압력이 그렇게 세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 공기주입 시간이나 뭐 그 다음 롤링하는 시간이 상업용 머신에 비해서는 물론 당연히 떨어지는 거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다른 보일러들을 쓰는 머신들에 비해서도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58mm 그 필터인데요 58mm 인데 그 중요한 점은 58mm 그 VST 필터 같은 일반적인 그 외부에서 쓰는 필터들이 호화는 가능하지만 다만 어 이 그룹헤드의 체결은 불가능하다는 그룹헤드의 체결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E61 그 흥이 가장 많이 쓰이는 E61 그룹헤드랑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네 어 이 옆에 옆에 날개 부분이 특히 두께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그룹헤드의 직접 체결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어 막 떨어지고 그러네요 어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는거 다만 그래도 VST 필터라든지 어 유명한 그 58mm 그러니까 사업용 머신에서 쓰는 것들을 써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 클리닝 기능이 이렇게 마련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 영문 홈페이지에서 그 본사 홈페이지를 찾아보려고 해도 본사 홈페이지가 좀 불안한 상태고 이 클리닝 기능을 보시면 클리닝 누르고 커피쪽 추출 클리닝을 해놓으면 그냥 물이 나와요 네 멈췄다가 또 조금 이따가 또 조금 이따가 또 물이 나올텐데 한번 더 물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아마도 글쎄요 뭐 어 그 제가 예전에 써봤던 머신들에서 이런 어 아예 아래가 막혀있는 이런 필터를 그 걸고 이 포탈필터에 걸고 사용하거나 어 네 지금 다시 또 작동이 되죠 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클리닝 디스크 클리닝 디스크를 그 이 포탈필터에 걸고 이렇게 장착을 하거나 해서 어 쓰는 것 같은데 음 정확하게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한번 나중에 기회가 또 있다면은 한번 이 정확한 용도를 한번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압력을 걸린 상태에서 내부 청소가 이루어지는 걸로 파악은 되는데 어 정확한 기능에 대해서는 어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이렇게 클리닝 버튼을 3초간 누르면 다시 해제가 되구요 어 또 눌러보면 이번에는 스팀클린이 되고 나와요 스팀클린 을 동작을 시켜보면 스팀을 이렇게 스팀을 이렇게 그냥 스팀이 나옵니다 네 그냥 스팀이 계속해서 나오구요 네 중지를 시켜주면 스팀이 멈춥니다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따로 기능을 만들어 놨는지 솔직히 약간 의아하다 싶은 네 어 마찬가지로 온 스크린 기능도 있는데 정확한 용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걸로 한번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로써 KD310의 장단점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KD310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는 뭐 디자인 면이나 뭐 그 다음에 아주 빠른 예열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어 프리임표션 레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머진의 장점으로 꼽히구요 어 아주 소소한 단점들만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소소한 것들은 이제 차분차분 어 아무래도 WPM이 그 커피 용품을 만든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신생 회사라고 아주 될 정도로 신생 회사인 만큼 어 어 많은 발전을 거듭해서 어 결국에는 우리가 아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좋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머신들을 많이 만드는 공사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래서 KD310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시키고 정화구청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